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드려다 보니까 지금 종목을 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대신에 방송 끝나자마자 또 교육해드리죠 온라인 교육 또 해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죠 지금 프로필하면 딱 나가고 있죠 윤정두, 33년 주식한 윤정두가 22년 동안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 멘토 역할을 해드리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시켜드리고 책 12권 내고 수익률 대회 7차례 누가 우승할 수 있어요?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하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초청 강연에 그런 윤정두가 지금 이러한 자료들을 모든 자료들을 전부 무료로 뿌려드리고 있죠 시황이면 시황 또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비교 차트는 비교의 흐름 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종목 선정 방법과 그 종목이 선정됐을 때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동성 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야 당연히 주도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대형주에서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아니라 대형주 기준에서의 추세 매매,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시장의 이슈 종목 시가총액이 극대형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만 잘 받으시면 어떤 흐름이 나와요? 이런 흐름이 나와요 어떤 거? 의약품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40조짜리가 그냥 60조 수준까지 빵! 얼마 만에? 10거래일 만에 10거래일도 안 걸렸어요 거래일수로 7거래일만에 60만원짜리가 얼마? 86만 3천원까지 이게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기준에서 영진약품이 상한가네요 그렇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영진약품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의 기준도 놓고 보시면 영진약품의 거래대금은 가장 눈에 띕니다 나머지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는지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상승률 최상위 전부 이런 종목을 교육을 통해서 장중에 또 개장 전에 또 야간 교육에서 잡아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진약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조 7천억이죠 지금 1조 8천억까지 올라갔네요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어제 야간 교육 때 말씀드리고 어제 장중에 노란톡, 국민톡에서 전략 다 잡아드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180개가 넘습니다 180종목이 넘어요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매매해도 이런 수익 다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초록색깔 박스 쳐드린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넷마블은 어때요? 난리가 아니죠 시간에서도 이런 흐름을 영진약품의 이러한 흐름을 아주 단순해요 어떤 겁니까? 거래대금이 터져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변동성이 나온다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채널 돌리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새벽에 한번 제가 우연찮게 봤더니 거래대금이요? 거래량 대박 터졌습니다 뭔데?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밑도 끝도 없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 받고 이러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어제 야간이죠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에 8시 13분에 이미 영진약품에 대해서 시황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이거 어제 봉차트예요 5분봉의 차트 어제 5분봉인데 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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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이 나와야만 변동성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와야만 고점을 뚫을 때 신뢰도를 드린다 동그라미 쳐드린 기준에서 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못합니까? 장중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는데 장중에도 해드리고 야간에도 해드리고 이런 종목분들을 내일 영진약품 또 안 잡으실 거예요 이런 종목분들 내일 기준에서도 목요일 기준에서 영진약품의 기준 잡아내셔야죠 지금 9월 2일시 쪽가 기준 29%인데 어제는 어제대로 1억주가 터졌잖아요 1억주 터지면서 영진약품 쭉쭉쭉쭉쭉쭉쭉 그리고 윗골이 달려서 전량 차익 시련 오늘 기준에서도 갭상승이 막 나온 게 아니에요 일정 범위 딱 형성되고 나서 그냥 거래량 터지면서요 흐름 어제의 기준에서도 봐요 매직 계산기 전부 이게 뭐예요? 노란톡 국민톡에 전부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매매 기준 설정해드리고 심풍제약은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야간에 또 교육해드리면서 시황 그리고 영진약품 자 영진약품이요 낮에 올려드린 차트였습니다 낮에 캡처해서 올려드린 차트 복귀 교육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처하십시오 노란톡 국민톡에 다 올려드리고 5분 봉 기준에서 이 자락 이 자락 왜 못 삽니까 이게 얼마? 7,550원 여기서 놓쳤다면 그 이후에 돌릴 때의 흐름 또 전일 고점이 8,8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따라 붙을 수 있다 없다 매직 계산기 전부 올려드리면서 이미 벌써 9,260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 차트에서 이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요 안 터져요?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상 개장 초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었어요 어제 꼬리 쫙 달고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차액 실현 다 했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어 못 들어가요 여기서 잠깐 근데 밋밋해 어제 1억 주 대비해서는 밋밋해요 어제 1억 주면 오늘은 8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못 들어가고 있었다고 치면 거래량 빵이네 거래량 빵빵 거래량 빵빵빵 그러면 여기서 꼬리 달고 눌릴 때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앞전 고점의 기준이라든가 앞전 고점이 뭐해 여기 줄 줄 줄 줄인 어제의 고점 어제의 혹은 꼬리의 기준 그렇게 해서 전일 고점까지 다 설명해 이게 8,800원이다 이게 8,800원이야 그럼 나는 매매가 원활하다 그러시면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진약품을 이 변동성 바닥에서부터 상하가 가는 이 변동성을 이걸 왜 못 샀어요 그럼 윤정도가 나쁜 사람이지 이 변동성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실 거냐고 이 거래량이 터질 때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없는데 미리 들어갔다 미리 왜 들어가 이거를 이거를 분봉인데 오분봉인데 일주 월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봉 주봉 월봉 여러분들 계좌 검사하면 다 여기 있을 거야 일봉 주봉 월봉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거래량 거래대금 죽어버려서 캔들의 크기 자체가 커진 요만한 캔들인데 이걸 못 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우연찮게 운 좋아서 돌리는 흐름에 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구나 그랬다가는 신라전을 면치 못한다고요 결국은 영진약품이 어떤 재료 어떤 내용으로 움직였더라도 결론적으로 펀드멘탈이 지금 갑자기 바뀌지는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 근데 여기서는 사실상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간다니까 왜 1억 주 터진 종목 요만큼 거래 나왔다고 들어갑니까 8천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되는데 기준 거래량이 형성된 이후에 흐르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한 윤정도한테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 있을 때에도 상한가에 400만 주 잔량이 쌓여 있을 때에도 절반 이상은 찰칠을 합시다 왜 내일 또 가더라도 우리는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고점에서 밀렸으면 차익실현이지 방송 갖고 나왔다고 상한가 축하드려요 고짓말쟁이지 교육할 때 여기서 분명히 고점 대비 1.5% 2% 3% 밀리면 매직계산기 보고 나서 차익실현을 하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차익실현 한 다음에 욕심이 나면 5회 매일 20회 매일 거리랑 터뜨릴 때 그때 한 번씩 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불가능해 결론은 뭡니까 변동성 이용해서 수익이 잘 나셨다면 차익실현도 아무리 상한가에도 차익실현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 아 가지고 있었던 이 상한가다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종목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폭등 나오다 꼴이 쫙 달리고 은봉 떨어진 종목 차익실현 하실 때는 하시는 거예요 단 이런 종목은 칼같이 말씀드리는데 대형주에서는 신곡가 나오는 종목은 따라 붙는 거죠 아시겠죠 자 LG 이노텍 지금 빨리빨리 LG 이소텍 쓰신 분들 출석체크 내가 다 볼 거예요 LG 이소텍 잘못 썼으면 LG 이노텍입니다 아까 보니까 LG 이소텍 이렇게 써놓으셨어 오탄하신 분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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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쫙 써주세요 이런 방이 어디서 노란독 국민방에 이렇게 능동적인 방이 팍스경제TV 윤정도의 주식투식형 윤정도 얼굴이 제대로 나와 있는 쪽 들어오셔야 돼 윤정도 얼굴이 안 나오면 안 돼요 다 가짜 방이야 저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시청률 1위다 보니까 지금 LG 이노텍 아니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채널 돌려보세요 수천 명 들어와 계시더라도 자 1번 눌러주세요 그래도 안 눌러주죠 근데 우리는 뭐야 1번 눌러달라는 것도 아니고 윤정부 생일 701109 6자리 눌러달라고 올려주셔 한글로 올려달라고 올려주셔 그리고 지금은 영어까지 섞여있는 LG 이노텍 올려달라고 하는데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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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죠 왜 그냥 수익이 나니까 교육받고 이 수익이 다 나니까 영진약품 월봉 기준에 7월부터 이거 7월에 매매했을 때 거래가 안 터져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주봉 기준에 거래가 안 터져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1봉 기준에서 지금 계속 어제도 어제 이 윗꼬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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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두니까 더 가더라도 큰일 난다고 냅두니까 더 가더라도 안 돼요 보시면 이거 어때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 크기 자체가 잘라진다고 아까 보신 5분봉이랑 1봉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주봉 월봉 다를 거 없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5분봉의 이런 흐름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아까 말씀드렸죠 요자락에서 사실상 개별매매에서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육해드릴 때 1억 주에 80% 바로 정거래일이니까 그걸 매번 정형화해서 자료를 나눠드리잖아요 자료 안 받으실 거예요 무료 자료 안 받으실 거야 월요일날부터 해서 계속 상학가가 나오고 있는데 목요일날도 영진약품처럼 이렇게 상학가 가는 종목 개별매매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 안 잡으실 거예요 자료 무료로 잡고 이런 종목도 개장 전부터 또 어제 야간에 첨부 설정해드려서 거래량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터진 거예요 여기서 터질 때 따라 붙는 겁니다 쉽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올라온 종목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와 영진약품 못 샀어요 그럼 나쁜 사람인지 정도가 교육받고 스스로 매매가 되시고 노란톡 국민톡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결과물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 교육자료를 다 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간에 이렇게 교육받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올리시고 이런 교육 다 받으실 분들 노란톡 국민톡으로 오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지금 보시면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노란톡 국민톡에 이런 자료들을 다 드리는데 안 들어오실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규의 주식투시경 윤정규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규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R, R, R은 뭐예요? 하시고 R소프트 이번에 연휴 이후에 R소프트 막 상하가 랠리 다 잡아냈죠 거기에 알테오젠 다 잡아냈죠 그죠? 그런 그 앞부분에 명칭을 잡아냈는데 LG노텍 오늘은 LG노텍 LG노텍 뭐예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바닥 대비 이틀 만에요 정상적인 IT 종목이잖아요 이틀 만에 20% 이상 올라왔어요 그냥 미끄러질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외국인 기관의 누적 수급이 15만 원대에요 그런 종목이 거래량 없이 시장 무너지면서 밀려내려갔다? 근데 시장도 사실상 무너졌나요? 아니죠 심리죠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시면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러면서 그런 LG노텍 같은 종목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래 놓고 엉뚱한 종목 사지도 못하는 종목 거래대금도 없는 종목 안되죠 LG노텍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신풍제약입니다 어제 뭐라 그랬어요? 자 세뼈령의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잡자마자 차익 실행 우와 대박 그러나서 빰빰빰빰빰빰 이거 지금 15만 9천 5백원 MSCI 지수 편입된 이후에 수급과 함께 들어 올려질 수 있는 범위가 됐다 오늘 기준에서 또 거래량 터지면서 또 움직여요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 신풍제약 거품이에요 막연하게 이거 못가요 혹은 막연하게 신풍제약 대박입니다 절대 전부 다 안 된다 그랬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주봉을 놓고 보시더라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변동성 캔들 자체 크기가 안 나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실려지면 그때 흐름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윤정도는 3월 3일부터 여러분들께 박스경제TV 3월 2일부터 다시 나왔잖아요 1년 만에 3월 3일 코로나 그 당시에서부터 시즌 만원 미만에서부터 네 신풍제약 그렇기 때문에 윤정도는 말할 작용이 있는 거예요 말할 작용이 7월 달에만 300% 이상이죠 어마어마하죠 저점부터 하면 16배인가요 말도 안 되는 급등렬이가 나왔습니다 이 흐름에서도 어떤 거 기준 잡아드려요 이게 4월 초거든요 EDGC 샛별형 이후에 3월 말 샛별형 이후에 여기서도 샛별형 그리고 나서 폭등렐리 그 이후에 추가적인 7월 달에 폭등렐리 단 윤정도는 7월 달 폭등렐리에서 그 이후에 4만 2천 원 이후에 말씀을 안 드리죠 왜? 투자주의 투자 경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개별 매매하십시오 이 자락이에요 이 자락 4만 2천 원 자락 그러나서 15만 9천 5백원 이걸 매매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자주의 투자 경고인데 그래서 이런 자락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육만 해드렸죠 지금의 기준은 투자주의 투자 경고 다 해소됐죠 MSG의 지수 편입됐죠 그러면서 거래대금 다시 빵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대금 보시라고 그랬죠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거래량 조금만 터져도 거래대금 터지죠 매직계산기에서 고점과 편입구간과 이런 부분들 전부 설정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이 심풍제약이 무섭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자율약 기준을 장중에 다 올려드리고 기준점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시간 없어요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실 방법 말씀드릴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야간 교육 부분을 노란톡에도 또 올려드리고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종목 설정하는 방법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그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를 장중에 하시는 방법 그런 내용 다 올려드렸죠 오늘 두산중공업 어때요 또 변동 터졌죠 두산중공업부터 해서 빠르게 넘어가면서 오늘 장중에 이슈가 돼서 노란톡 국민톡에 올려드렸던 종목금도 다 보여드려요 7월 20일 이후에 217% 올라왔어요 윤정도가 들어올렸나 두산중공업을 시가총액 4조짜리를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움직이죠 어제 야간은 교육 안 해드려요 투자주의가 해소가 됐네요 투자주의가 해소가 됐으니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의 분봉 일봉 전부 거래를 잡아드리잖아요 이슈가 불거져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의 기준입니다 5분봉이든 10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전부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에서 이걸 못 잡아먹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을 때 캔들 변동성 크기가 나옵니까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어간다고 했죠 이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밋밋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터질 때만 변동성 매매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7천만 주 이상의 거래대금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한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와버리고 그 흐름에서 투자주의 들어가서 하루 멈추고 오늘 기준에 변동성 10% 이상 나오죠 그럴 때 매매 기준 잡는데 매직 계산기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먼저 두산중공업 움직여요 어우 좋습니다 어제 야간에도 교육해드리고 그 이전에도 교육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장중 기준에 우와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보여드리면서 근데 이 종목도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5분 봉이에요 빰빰빰 기준 거래량이 터져줄 수 있을까 와 이거 최소 6천만 주는 터져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7천만 주씩 터졌기 때문에 6천만 주 이상 터져줘야 되는데 과연 터져줄까 갈등 생기고 고민 생기죠 대신에 시가 총액 4조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려요 무조건 성공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종가에서는 또 꼬리 달고 내려와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교육들 정확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면 캔들 자체가 작죠 거래대금 터질 때 OMA, 20MA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흐름 이것이 일본 기준의 거래량이 수반되어 주는 것이 맞는지 여부 그리고 나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 다 보세요 지금 윤정두가 무슨 종목 주는 부채도사예요 아니 윤정두가 종목들인다고 그랬어 야간에 교육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종목분들 예를 든다면 내일 넷마블이 시간에서 갭상승 4% 수준인가요 강세로 마감됐죠 그럼 내일 넷마블을 어떤 식으로 대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교육 넷마블의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2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루 변동성 10% 수준 넷마블의 200만 주 정도 터지면 10% 변동성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 거를 계산을 안 따지고 아 신일제약 주세요 신일제약을 이거를 윤정두가 부채도사야 이걸 어떻게 드려 시청자분들이 이거 다 사시면 이거 우리가 대주주 되게 이런 종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셔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오늘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을 설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 교육 내용과 또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직 못 잡아내시니까 종목 잡는 방법까지 또 종목을 잡아내서 노란톡 국민톡에 올려놔드리잖아요 자 지금 신일제약입니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앞으로 거래량이 터질 거니까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절대 안 돼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현재 자락에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앤디 포스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져 있습니다 거래량 터져 있고 거래대금 터져 있는데 차익실현은 어떻게 할까요 노란톡 국민톡에 뭐라고 질문 나오냐면 어 이거 장중에 매직계산기도 올려주고요 이거 올려줘가지고 나는 6,270원에 샀는데 이거 꼬리 달고 내려서 흔보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분명히 교육시켜 드릴 때 교육 받으셔야죠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질 때의 기준에서의 흐름 거래량의 기준 OMA 20MA 기준 이것이 무너지고 거래대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차익실현으로 대처를 한다 내가 산 가격보다 밀려 떨어지면 손절 3%는 기준을 잡는다 내가 잘 편입해서 동그라미 다 쳐드리고 시간별로 다 올려드리고 노란톡 국민톡에 다 설명드리고 동영상 교육까지 다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이거를 30분 봉 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30분 봉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터질 때만 캔들의 크기가 커지고 거래량이 없을 때에는 캔들 크기가 작죠 거래량이 빵 거래량이 빵빵 제발 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은 열심히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중에 고점 이 고점에서 차익실현 꼬리 달리면 차익실현 여기서 차익실현 여기서 왜 사 그래서 제가 복귀를 해봤어요 5분 봉에서 복귀를 해봤더니 살 수 있는 구간이 없었어 오늘 야간 무료 방송에서 그 교육 또 해드릴 거예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조단위가 넘어요 이런 종목에서도 전부 오늘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죠 자 지금 시간 얼마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윤종도의 주식투식형 박수경제TV 찾아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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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따릉따릉 로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짓 아 갖고 싶다 지금 서비스업종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업종 기준에 이때 당시에 등락률 대비 점점 캔들에 크게 작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더 오르겠지만 시장 수익률 엔소프트 마찬가지로 마지막 기준은 뭐예요? 뭐긴 뭐예요? 넷마블이지 넷마블 어제 고해성사 했어? 안 했어? 아니 넷마블 12만원, 13만원, 14만원, 15만원, 16만원, 17만원까지 다 잡아드리고 어제 고해성사를 했다고? 왜? 18만원 찍고 올라갈 때 52주 고가를 흘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따라 붙습니다. 근데 밀려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랬더니 왜? 최고점에 안 잡아주세요 최고점에 잡아서 뭐하게? 더 갈 건데 윤정두가 간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추세 범위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면 충분하다는 거죠 시간에서 다시 18만원 찍어버렸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종목 시가총액 14조짜리 15조까지 올라온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아, 빅히트 엔터 이게 아니라 실적 개선포, 업황의 호조세, 규제의 완화 거기에 이슈, 빅히트 엔터 거기에 수급 논리, 거기에 거래량의 터짐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내일 어떻게 할지를 교육해드리는 게 윤정두의 주식투식형인 거지 종목 주세요! 엘지 이노텍은 뭐예요? 엘지 이노텍이 엘지 이노텍이지 뭐예요? 그런 우량한 종목군들 바닥에서 투매하시는 거 못하게 막아드리고 지금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 거래대금의 흐름이 계속 터져주죠? 주봉월봉으로 놓고 올 때 어마어마해요 노란톡 국민톡에만 와 계시면 전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솔루스, 에코프로, 두산중공업, 넷마블 이래이래 이래 대처하십시오라고 동영상부터 매직 계산기까지 또 차트 여름까지 노란톡 국민톡에 다 올려드리는데 장중에 가만히 계시면 오늘도 대여섯 종목이 올라가서 전부 다 변동성이 나오고 수익 기조가 나오고 지금 이 넷마블의 경우에도 어제 야간 교육에 안 해드렸어요? 장땡봉 떨어졌습니다. 왜 고점에서 차익실현을 안 했나요? 이거를 왜 차익실현을 합니까? 오히려 편익기준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내야죠 왜? 이슈가 있고 실적이 있고 어팡호조세가 있고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데 IT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IT 종목 LG인호텍 이제 나와요. LG인호텍, LG인호텍, LG인호텍 전기전자업종이 2,600여의 시장으로 따지면 시장 고점 대비 올 2월 달에 한 번 더 움직여 놓고 지금 이자락에 이게 힘듭니까? IT에서 SK하이닉스 빼고 나면 그렇게 심각하게 밀려있는 IT 대장주는 없어요. LG인호텍 오늘 10% 올라왔죠? 바닥 대비 얼마? 이거 지금 이렇게 망치형에 꼬리 달려있는 양복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장악형이에요. 거래량 터져요? 안 터져요? 거래대금 터져요? 안 터져요? 오늘 기준에 20%의 강세를 난출했다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께 온라인 방송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52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렐리 다 잡아내셔야 되겠죠? 온라인 방송 빨리 오십시오.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시면 온라인 방송 들으시고 목요일날 영진약품, LG인호텍 이런 종목으로 대박 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